아미타불은 이것은 무량수불이다. 아미타불이란 것이 그 영원히 과거 현재의 미래를 통해서 명성불멸은 바로 생명 자체다. 이런 의미에서 높은 숫자를 들어서 무량수불이다. 이렇게 하고, 또는 그 부처님 광명이 우주에 충만해 있다. 그런 의미에서는 무량광물이다. 한도 끝도 없는 빛을 부처함. 부처함에서 생명이 난 뜻입니다. 한도 끝도 없는 생명의 난 뜻이 무량수불인 것이고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의 생명의 난 뜻이 무량광물입니다. 따라서 어느 부처인 이름이나 우리가 풀이에서 보면 다 모두가 다 그 생명에 충만해 있는 하나의 우주의 생명이란 말입니다. 우주에는 그와 같이 하나의 그 광명의 이것이 우주의 사실은 범차가 되는 것입니다.